오늘과의 눈높이 맞았어요. 눈높이 얘기를 제가 40살 했던 영상이 있어요. KBS에. 두 시간의 과일을 모르던 날이만 공연을 할 궁금증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은킬을 할 수 없었던 글린 선전이었습니다. 아이를 스스로 재료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ipping 통해. 1. 시간대의 대학. 시간대의 대학. 1. 시간대의 대학. 스토리도. 익숙해졌대의 대학. 아이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때, 이로써 아이들과 선생님은 즐거운 교실을 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침 미술관에서 아이들은 몰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다봐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작가하다는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적어도 인터넷이라든가 멀티미러라든가 이런 이 분야에 있어서 선생님들보다 훨씬 위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정신없이 뒤처져 가려고 발로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마음 상태예요. 저는 좋은데요? 네. 저는 좋은데요.